안녕하세요 강다니래입니다 제가 테나시아 Top 10 Awards TTA에서 The Best Artist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벌써 12관왕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너무 영광이고요 매년 이상을 받게 해주신 우리 플로디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컴백한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으로 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항상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TTA, 플로디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강다니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